야 왜 안 와해 그래서 형님 제가 지금 그 미리보기로 보고 있는데 라이센스 하고 계시는데요? 태판이 형 지금 라이센스 좀 힘드실텐데 지금 이미 아 늦었다 아 드려 터졌어 얘 맨날 형이 또 그래도 제일 형이시니까 한소리 할게 전화해서 따끔하게 아 그쵸 언제 죽 수코 스타야 예 형님 우리 태판이 뭐해? 지금 미사일 맞추기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태판이 피코 들어올지 몰라? 아 지금 미사일 맞추기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됩니까 형님? 뭐 할 거 없으면 들어와도 된단 얘긴데 아니 바쁘면 안 들어와도 돼 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널 보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원래 왕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형님 왜 형님 야 아주 따끔하게 뭐라 했어 빨리 들어오라고 언제쩍 뭐 아프리카 1등이야? 지금도 여전히 아프리카 1등이지 우리의 마음속엔 개XXXX 2016년 1위 지금 또 여전히 아프리카 1등이지 Medicals 2023 레전드상 받고 온 비지깅 미칼입니다 나오세 인사도 안하고 꼰대가 대개맹이 아니었구나 Taiwan 한류스타가 되겠다는 의미로 지은거야 드리프트에서 오오오오오 책으로 뻗어나가자 형님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다만 떠들실 겁니까? 저희 깨스트게임 중이에요 쟤는 계속 게임 중이야 쟤는 계속 게임 중이야 아니 저 초대 안 해줄게요 진짜로 아니 나 무슨 이거 그냥 떠들기만 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저? 아 지금 들어와서 나 지금 진짜 무슨 뭐 하는 거야 나는 한 뭐야 이거? 겸용기 또 몇 부르시면 돼요? 형 계속 방장이에요 그래? 야 아프리카 넘버워 게임 하고 있어? 아프리카 넘버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렉이 너무 심해 아 렉 존나 심해 아니 진짜 존나 끊겨 이거 아 대겸이 형 폼 미쳤다 진짜 옛날 맨만 한다 형은 진짜 카트 빨리 접기를 잘하신 것 같아 이거 나만 로딩중인가? 나도 로딩중 야 근데 김태칸 똥컴 쓰냐? 쟤 돈 벌어서 뭐 했냐? 1089ti 라니깐요 컴퓨터 아니 김태칸 똥컴 인가봐 아니 이런 튕기면 내가 억울하잖아 내가 튕긴 거야 이거? 아니 직직 다시 하세요 아니 직직 다시 해야지 아니 시계 타면 왜 시작해 또 아니 시계 타면 왜 시작해 또 그냥 가고 있는데? 뒤에 안 오면 돼 뭔 일이 있었는데? 형 형 형 형 가고 있어요 1등 가능해? 아 2등 그냥 가야지 3등이 박인수인데 2등 고정이지 내가 기다려봐 오케이 나 3등 어? 나 4등 으윽 으윽 아.. 나.. 나.. 나 4등? 으윽 아 잠압 아 자고 그 XXL 당했어 어 컴퓨터 이슈 와 부스터가 안돼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냐 아 저것도 못해 아 아 누군데 아니 아 태칸이 형이신가 아 태판이 형은 2등이 계신데 누구지 아 아 이슈야 드나 이빨 이빨 이슈야 이슈야 이슈 이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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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놀기지. 형 행사나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행사면 되잖아. 가가라! 그렇지 일단! 와 씨.. 박았다 형. 정연아 잘 가고! 옛날 만날 좋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제발 내 마음을 하고 이 플레이를 리타이온! 킹대경! 해설 리언님께 맞히면 나이! 리왕 화이팅!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플레이를 너무 강하게 맞히잖아. 야 진우야 인정? 1인분 했다. 2인분 했다. 2인분 했다. 2인분 했다. 아 너무 좋았는데. 와 바리게이트 겁나쁘네. 나도 바리게이트. 아니 뭐해 이거. 우당탈탈탈! 우당탈탈! 우당탈탈! 누가 묵화했었냐. 아 진우 형 나이스. 아 허허. 야 12능änd Darling, 아 13능대 Stein. 아 13능, 아 13능대 énorme. 어, 13능연 Unyame. 오케 halt быть, 수ů! 너에. 아 세 분! 장난. are. 자 suspicious із나. 응! 아 13분이면. 붓하리가 내한테만 남을 마. 동등다! 동률이야 동률! 뭐야 잠깐만!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우리가 위에 있어! 우리 화면에! 우리가 위에 있는데? 우리가 위에 있다니까? 우리가 위에 있어! 야 각자 화면에서 각자가 이겼네!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야 인수야! 예? 야 치킨 점을 하나 인수해 달라고 해. 뭐야 이 개들이 뭐해? 개념님한테 그 정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 아 지금 이 툴 풀라는지 지금? 이 툴당 사람체 뭐야 이거? 아 진짜! 그건 내가 딴 거야. 아 진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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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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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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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택킹 나이스다 아니 김태칸 1등도 하네? 태칸이 형 어떻게 이기신지 자꾸 볼림도 모르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근데 어필 뛰겠지 이거? 진짜로? 아니 근데 진짜 잘하네 게임을 형님 죄송한데 형님이 제일 못해요 나 줌 했단다 아 발 좀 그만 쏴 야 아이키 치면 무섭 상태 안되나 이거? 그거밖에 없어 진짜로? 아 언제밖에 안 돼? 아 진짜로? 아 언제밖에 안 돼?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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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 이수야 화내지마 투템 너무 긁었다 형 그거 긁고 있으면 되겠다 와 투템 이루어도 돼 와 투템은 두 번은 못 긁네 와 현이 조금 있다 조금 있다가 그만해 아 아 나이스 야 범계 인정? 야 범계 때문에 졌어 범계 때문에 야 진이 형 범계 인정? 네 알겠습니다 나 서로 사겠다 뭐 내 알파 아니니까 아 씨 인수 나이틴 안투 떨래 1등 안 떠 아 백미가 안되는구나 나이틴 나이틴 좀 전에 투템 긁었다고 한 사람 진우 형이었나? 인수도 투템 잘 긁는데 지금? 그거 대각선으로 긁으면 돼 아니 저 어떻게 긁어? 대각선으로 긁으면 돼 아 중대에 투템도 못 긁어? 해커티 형 우주선 드세요 아 음 맛있네 맛있네 아 이거 빡빡 이즈 짜보구나 아 이거 빡빡 이즈 짜보구나 그냥 물찍이 안 돼 물찍이 안 돼 어 잠시봐 아 누굴 빠른거야 나 이거 아 잘 못바랐어 아 잘 못바랐어 아 오랜만에 구독과 재밌었고 미안한데 3년 있다 연락해라 3년 3년에 한번씩 연락하기야 우리 으음 으음 으음